안녕하세요 여러분 자 이제 매일기포 26 도시공간구조이론, 입지이론, 지대론의 종합편입니다. 이 내용이 섞여서 요즘 나오고 있는 게 추세거든요. 근래 들어서는. 자 1번 도시공간구조 및 입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랍니다. 여기서 좀 봐야 될 지문이 있어서 이 부분을 보는 거예요. 1번 동심원설에 의하면 동네 버스 기억나시면 돼요.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이죠. 중심지와 가까워질수록 이때 동심원 이론에서의 중심지는 도심이겠죠 여러분.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범죄, 빈곤 및 질병 얘를 도시문제라고 해요. 그럼 도심에 가까워질수록 당연히 도시문제는 더 커지겠죠. 적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래서 X입니다. 문제 푸는 요령은 앞으로 무조건 다 도심은 다 높다 외곽은 다 낮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는 거예요. 기억 꼭 하세요. 그 다음 2번 선형이론에 의하면 주택 구입 능력이 높은 고소득층의 주거지는 주요 간선도로 인근에 입지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나왔네요. 여러분 선형이론에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발전한다. 교통망의 축에 주요 간선도로가 교통망의 축이잖아요. 교통망의 축에 누가 위치하죠? 교, 교, 교. 고소득층이 여기 보이시죠? 고소층의 주거지가 형성되더라. 그러니까 2번이 지금 맞네요. 그 다음 3번 다핵심이론에서는 다핵의 발생 요인으로 유사활동, 동종업종의 집적이익이었죠. 분산지향성이 아니라. 그래서 X, 이질활동, 이질, 이종업종 간에 몰려있으면 이해관계가 상반되어 그래서 흩어져 있죠. 얘가 분산이익 또는 입지적 비양립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D는 맞는데 앞이 틀렸네요. 4번 도시공간구조의 변화를 야기시키는 요인은? 그러니까 도시가 발전하도록 만드는 요인 중에 교통의 발달만 있지 소득의 증가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나왔죠. X예요. 우리 소득이 증가되면 양평 나가서 별장 짓고 사나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소득 증가도 관계가 있어요. X입니다. 그 다음 5번 자파점 세탁소는 다이소 그리고 세탁소가 있어요. 그럼 세탁소가 있는데 또 세탁소가 들어오면 우리는 세탁의 거리다 그러면서 기존 세탁소 주인이 만세 부르면서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나눠 먹는 거니까 그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얘는 흩어져 있어야 유리하잖아요. 산재성 점포였죠. 그리고 백화점, 기금속, 매장 등은 대형이나 고급자가 들어가 있으면 몰리긴 몰리는데 도시만 복판에 몰리는 거죠. 배우제, 중심제. 집, 심성 점포지 그냥 한 곳에 몰리는 집재성 점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게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 때 몰리면 집합이죠, 여러분. 그래서 집자가 들어가면 몰려있는 거예요. 몰리는 것. 그때 어디에 몰리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는데 배우제, 중심제에 몰린다 그러면 얘는 집, 심성 점포고요. 그래서 보통 도시만 복판에 몰려있는 것, 대형자가 들어가거나 대형서점, 반대누리스, 교봉고 등, 강남, 종로 등 도시만 복판에 몰려있다고 그랬죠. 맞나요? 대형 영화관도 마찬가지. 그리고 고급 음식점, 고급 가구점 마찬가지죠. 집심성 점포가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한 곳에 몰려있으면 가구단지 한 곳에 몰려있죠. 비교해서 선택할 수 있도록, 선택해서 구매할 수 있도록. 그게 선매품이었잖아요, 여러분. 기계공구단지도 여러 곳에 그냥 한 곳에 몰려있다는 얘기했죠. 은행도. 국민은행 있는 옆에 하나은행 몰려있잖아요. 도시만 복판에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곳곳에 몰려있죠. 집재성 점포. 관공서. 구청 있는 곳에 옆에 등기소 등이 보통 붙어있죠. 민원인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래서 걔들도 집재성 점포였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몰려있는 건 집재성 점포. 전원일기에 나가면 읍이 있었죠. 전원일기라는 드라마의 읍내. 시골 읍내. 그럼 시골 읍내에 몰려있는 애들이 있어요. 농기구점, 비료점, 종묘점, 씨앗, 씨앗하는 곳. 그 다음 어촌이라면 어구점이 있겠죠. 걔들은 국부적 중심지에 몰리니까 국부적 집중성 점포라고 얘기했던 거죠. 흩어져 있는 건 산이었어요. 분산, 산, 산. 그래서 산재성 점포였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게 피터의 공간균배의 원리에 의한 거였잖아요. 피터의 공간균배의 원리 기억나세요? 얼굴 크기가 넓고 크면 눈, 코, 입이 한가운데로 몰린다, 퍼진다, 퍼진다. 분산 입지. 얼굴 크기가 좁고 작으면 퍼질래야 퍼질 수가 없다. 몰린다. 그래서 집심적 입지였죠. 기억이 나시면 돼요. 그래서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크고 배우지가 넓고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크면 분산 입지하고 배우지가 좁고 수요의 운송비 탄력성이 작으면 걔는 집심적 입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번은 2번. 그 다음 2번. 도시공간구조이론 및 지대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보랍니다. 1번. 헤리스와 울만의 다핵심이론에서 상호 편익을 가져다 주는 활동들의 집적지향성을 다핵입지 발생요인 중 하나로 본다. 상호 편익을 가져다 준다는 얘기가 동종업종의 집적이기잖아요. 몰려있으면 좋은 것들. 5. 2번. 알론소. 이발이었어요. 입. 알. 기억나시죠? 그래서 입찰 지대곡선이었습니다. 생략된 단어가 있었는데요. 입찰 경쟁 지대곡선이었죠. 경쟁은 왜 나타난다? 초과윤 때문에. 그럼 경쟁의 결과 뭐는 소멸된다? 초과윤은 소멸된다. 결론. 경쟁은 초과윤이 빵이 될 때까지 이루어진다. 이었습니다. 그래서 입찰 경쟁의 결과 초과윤은 빵이 되더라. 입찰 지대는 그러므로 초과윤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지대가 아니라 초과윤이 빵이 되는 지대였습니다. 그리하여 입찰 지대곡선은 여러 개의 지대곡선 중 가장 높은 부분을 연결한 포락선 포물선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5네요. 그 다음 3번 헤이그 마찰비용 이론 또 떴어요. 인어공주의 교통수단이 해막 교통비를 강조했죠. 지대와. 그래서 교통비와 지대를 마찰비용으로 본 거였습니다. 그리고 지대와 교통비는 비례한다 반비례한다? 반비례하니까 얘를 그려보면 우하향하는 곡선이 되겠죠. 그 다음 4번 리카도 차이가 나니까 적게 받은 점마 입 튀어나오네 기억나시면 돼요. 차익 지대설이었죠. 차익 지대설 지대 발생 원인을 농토의 비옥도에 따른 비옥도의 차이에 따라 농작물 수확량의 차이로 매출액의 차이로 파악하였다. 5죠. 그 다음 5번 마샬은 마샬 줌마이 기억나세요? 일본의 사퀴의 줌마이를 뭐하시면 단기에는 취하지만 장기에는 깬다. 그래서 마샬의 준지대는 기계장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단기간에 발생하는 초과윤에 따라 더 얹어주는 부분 그게 준지대였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소멸된다. 그 내용. 그래서 일시적으로 토지의 성격을 가지는 기계 기구 등이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를 파르토 지대가 아니라 뭐다? 이게 준지대였던 거죠. 파르토 지대는 파경을 맞다. 경제적 지대 경제 지대의 또 다른 표현이 파르토 지대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생산 요소를 투입해 줌에 따라 받는 대가 그게 요소 소득이었습니다. 생산 요소 투입에 대한 대가로 받는 소득. 그때 생산 요소가 다른 생산 요소로 바뀌어져서 다른 생산으로 바뀌어져서 사용됨에 따라 올릴 수 있는 수입. 그게 바뀔 전자에 쓸 용자 전용 수입이었죠. 그래서 적어도 전용 수입 이상은 최소한도로 줘야 된다. 그래서 생산 요소의 기예 비용이 용용 죽겠지. 전용 수입이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투입되는 생산 요소가 다른 생산 요소보다 상대적인 희소성을 띄면 다른 생산 요소를 투입한 것보다 초과한 이윤을 발생시켜 주더라. 그래서 더 얹어주는 부분을 경제적 지대라고 했던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투입되는 생산 요소의 상대적 희소성이 큰지 작은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생산 요소 공급의 탄력성을 가지고 판단했었죠. 여러분. 그래서 공급선의 기울기가 경기, 경기 경제적 지대의 크기였죠. 공급선의 기울기가 크면 클수록 비탄력적이니까 대체할 것이 적어서 상대적 희소성이 크더라. 고로 경제적 지대는 커진다. 그 얘기가 기억나시면 돼요. 그래서 쭈마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준지대 준자가 들어가면 원래는 그것이 아닌데 그것을 보기로 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준부동산은 원래는 부동산 민법상의 부동산이 아닌데 민법상의 부동산처럼 공시수단이 등기 등록을 요할 때 거쳤을 때 걔를 뭐라고 한다? 준부동산이라고 했던 거였죠. 준주택 주택은 아닌데 주거용 부동산이 아닌데 주거용으로 쓰이고 있었죠. 그래서 준주택이라고 했던 거였어요. 그럼 준지대는 지대는 아닌데 토지 투입에 대한 대가는 아닌데 토지 투입에 대한 대가와 유사한 성격을 떼어서 준지대라고 한다? 근데 지대는 아니니까 장기에는 소멸된다? 그 얘기였습니다. 쭈마일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쭈마일 사께를 마시면 단계는 치하고 장계는 깬다. 5번이 지금 틀렸네요. 3번 다음의 내용을 모두 만족시키는 도시공간 구조이론을 골라보랍니다. 첫 번째 유사한 도시활동은 집적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 때문에 집중하려는 경향이 있다. 동종업종의 집적이익이죠. 이미 나왔네요. 서로 다른 도시활동 중에서 집적이익이 집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럼 이종업종의 이해상반이죠. 지금 이해상반. 그러면 이때 얘들은 따로 나눠지는 게 이익이 발생한다. 분산이익이었습니다. 상호 분리되는 경향이 있더라. 그 다음 세 번째 도시활동 중에서 교통이나 입지의 측면에서 특별한 편익을 필요로 하는 지역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 지역에 모든 업체가 다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집과 집을 능력이 높은 애들이 경쟁을 통해 들어간다. 그럼 그것과 또 유사한 지역에 또 몰린다. 핵이 분화된다. 지금 그 얘기였습니다. 결정타 빵 때렸네요. 결정타. 뭐가 나왔어요 여러분? 다 헤헤헤 헤리스와 울만 다 핵심이론이었죠.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네요. 그래서 답은 다 핵심이론 3번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나요 여러분? 우리의 매일은 합격으로 반드시 돌아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더 핵심이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